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의 레이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텐데요 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막시무스랑 동일합니다 네 창으로 공격하는게 주 특징이구요 아까처럼 초창을 이용하면 공격 속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 찍으면 등격력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캐릭입니다 어느샌가 개척지 사냥꾼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격력도 감소시키며 공격속도도 감소시키는 캐릭입니다 자 어느샌가 다음 스테이지 머거랑 배틀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공격력 감소 좋구요 자 이제 개척지 엘로이랑도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창도 찔러주시고 내려 찍기 스킬로 공격력 감소까지 좋구요 자 어느덧 클리어를 했네요 자 보상을 받아보면 골드가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정의의 레이나를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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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